여러분들이 만든 앱을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컨솔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25달러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간단한 설명 여러분이 만든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에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